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만 심어 놓으면 좋은 일곱가지 작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에요 대파 같은거 집에서 무한으로 증식해 먹는 법 이래갖고 뭐 뿌리 잘라 갖고 심으면 난다 난다 하는데 그 성공하신 분 계세요 제가 세번 네번 시도 했거든요 안돼요 첫번째 뿌리가 물러서 다 썩어 버리거나 아니면 두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쭉 자라다가 또 죽어 버리고 이게 생존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우연히 알게 된 대파거든요 저희 마을에 성남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농막 놓고 약간 오도유촌을 즐기고 계신 부부가 계신데 고기 싸모님께서 요 대파를 심으면 너무 잘 자라고 월동도 되고 번식도 잘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화라고 그러죠 주화 위에 새끼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삼동 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렬님 가까이 와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요게 주화가 자랄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주화라 그래요 보시면 대파 줄기에서 쭉 올라오다가 보통 요 부분 끝부분은 노랗게 돼서 못 먹잖아요 대파 끝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주화가 달립니다 즉 새끼가 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똑 따서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뿌리 있나요 자료장님 아무것도 없죠 뿌리도 없죠 근데 요거를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요런 데다가 그냥 흙에다가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되요 이렇게 살짝 밑에 뿌리만 한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끔 심으신 다음에 물 쭉 뿌리면 그게 요렇게 자랍니다 다시 자 몇 개를 이렇게 따서 지금 따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큰 것들은 이렇게 쭉 따세요 자 쭉 따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심으시면 되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묻히게끔 요렇게 쭉 심으시면 되요 에이 이거 뭐 뿌리도 안 나왔는데 이게 살겠어라고 하는데 요렇게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게 커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95% 이상 생존을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심은 겁니다 저쪽 농막에 계신 사모님한테 제가 주화를 받아서 키운 게 요렇게 큰 거에요 그게 이제 1년 만에 요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대파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잘라 먹어도 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월동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요기는 주화를 따서 옆에다 심어 놓으면 요게 내년에 또 요만큼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파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쭉 커서 위에 이제 시가 매치잖아요 시가 그 시를 받아서 파종을 하는데 파종 같은 경우에는 생존률이 20% 30% 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분들은 그 파종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키우는지도 잘 모르고 신경을 못 써주면 발화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요 삼동대파 같은 경우에는 주화를 떼다가 그냥 꼽아서 물만 주면 2, 3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거의 95% 확률로 이렇게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초보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대파 번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동대파 기억하셨다가 심으신 다음에 또는 좀 얻어 갖고 이렇게 번식을 하시면 거의 무한대로 증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대파 하나에서 한 개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대파 함물이거든요 여기 밑에 열렸죠 그죠 근데 요 위에 또 있죠 그죠 대파 줄기 하나에서 막 두 개 세 개씩 열려요 주화가 그래서 거의 요 정도만 이제 번식해 놓으시면 한 2, 3년만 지나면 여기 웬만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고 그다음에 번식이나 생존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대파가 노지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싸거든요 근데 이게 노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파 값이 또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막 7,000원 8,000원씩 또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나 그 노지에서 재배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난 늦게까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우스 안에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 안에다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노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닐을 씌우시면 늦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대파를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귀촌 생활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솔직히 대파를 제가 다른 작물들과 비교해서 따로 소개해드렸잖아요 좀 비중을 크게 해서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? 바로 여러분들이 대파를 가장 많이 씁니다 사실 그죠? 자교당님도 요리할 때 대파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진짜 초보자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라는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하고 자교당 내 지역에서 어떤 이런 작물들이 잘 자란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100%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은 꼭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동대파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